월 리워리워리워 아드 워 리워리월대 라댓꿈 라댓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브 챔피언 에디션 아이디는 지하 스튜디오입니다 지하 스튜디오 스파 라운지가 위닝 친선 매치인데 8명 모여서 2명이 대전하고 6명 관전도 된다고 대박 신기하다 지하 스튜디오입니다 지하 스튜디오 캔데캔나올까봐 전장계프 안어울려 뭐가 안어울려요 뭐가 안어울려 아따따뿔 캔 굴독 더블클릭 왜 굴독 더블클릭해요 요즘 싸우팅이 비닐까 싸우팅한다고 자꾸 욕먹어서 그래요 살살하려고 이거 오프닝 영상같은거 나오죠 뭐야 왜 아무도 안남아 최종 사용권 계약 이거 그냥 동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동의함 타이틀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합니다 어? 이것도 오래걸리는거 아니에요? 설마 금방 되겠지 설마 20% 30% 좋아요 버튼을 10번 부탁드립니다 101번 부탁드립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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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요 리아 그저 전진만에서는 답을 발견할 수 없을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거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너의 주방을 너의 게으름을 부리다가는 류보다 뒤처지게 될다 알고있습니다 세상에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좀 걸림 튜토리얼도 나오지 않을까 아닐까나 튜토리얼 필요없습니다 넘길 수 있겠죠 튜토리얼 튜토리얼 스파는 게임을 하면 모든 기록이 온라인에 남아서 내꺼나 고스꺼 플레이를 다시 보기도 할지 우와 대박이네요 괜찮네 그거 다 받아야 대전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진 않겠죠 두 번째 거 다운로드 중이네 60% 그냥 스킵 파시지 이거 다운로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abi 아 이게 튜토리얼인가 오오 주먹 위 자 버튼만 좀 알을께요 주먹 두먹 오 위에도 에론 아론도 주먹이네 이게 작은 주먹인가 오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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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움직임 되게 부드러운데요 3D치고나 엄청 부드러운데 applying 크로시 개봉 때 PLAY 플로시 네, 비비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잔려고 하다가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 공짜, 이거 공짜 게임이에요. 9월달에. 워룡에! 이게, 딱, 여기서 여기서 딱 주먹으로 쳐요. 주먹으로 치고, 뭐야.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과 할게요. 배틀 건너뛰기 하면 되나? 뭐야, 이거 어떻게 건너뛰어요? 계속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나? 아아, 뭐. 아아, 뭐. 박동민이 오늘의 위닝 다 했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잠깐 하다 갈려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여, 뭐가 자꾸 나오는데? 여, 뭐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 뭐지? 계속 여, 나오는 건가? 끌 수 없는 건가? 오케이, 됐다. 아이디 만들어주세요. 아이디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방 만들죠? 캡컴! 캡컴! 오케이! 오,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굉장히 움직임 부드러운다. 이거 평가는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다고 이거 소문났어요? 이거 평가 어때요, 평가? 타이틀 업데이트를 적용 중입니다. 그동안에 이쁜 음악이나 들어볼까요? 스파이 좋은 점이 프로게이머들이 캡컴 프로튜어라고 매주 대회를 하는데 그 토너먼트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 온라인 대회가 아니라 오프라인 대회인가 보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거 안 받으면 손해보는 거, 여러분들 이거 게임 받으셔야 돼요. 공짜예요. 스트리트 파이터 파이브 챔피언 에디션, 그. 받는 법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게... 이게... 그, 뭐지? 그, 스토어 가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메뉴죠, 여러분들? 어? 나라나라나라나라나... 코리아! 아이디! 한글 안되나요, 한글? 한글이 안된다면, 영어로 가보도록 하죠. 노! 예스얼 노! 어... 다 대문자로 해볼까? 노! 굴드! 히! 예! 재밌어요? 쉽게 잘 나왔어요? 플러스 가입은 해야 되는데, 그 메뉴가 뭐였죠, 메뉴? 어디 메뉴에 가면 무료 게임을 볼 수 있죠. 저는 그거 항상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무료 게임을 보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어디서 보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장점이 온라인 크로스 매칭이 돼서 플스4랑 PC로... 어헤어어어어! 진짜요? 와, 좋다. 그러면 유저도 굉장히 많겠네요. 자, 음악 끄고. 닫아버리고. 닫아버리. 이거 그런 건 없죠. 막 레벨이 높아갖고 내 캐릭터가 더 강하고 뭐 이런 건 없죠. 음악을 끌까요? 음악 너무 큰가요? 음악을 좀 줄여볼게요 잠깐만요 사운드 아 이거 아니야 사운드 아 알림이구나 사운드 너무 크죠 오케이 초대 왔네요 초대 자 위닝신 노오리님께서 초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위닝신 노오리님을 아주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을 넣어야 돼? 뭔을 넣어야 돼? 아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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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겟 레디 포즈 레츠 두 디스 겟 레디 포즈 네스트 매직 방금 아닌데 뭐하는거 이거는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5 무료 게임으로 나온 거식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야돼요 오 캔이다 캔 오 얘도 있네 베가 여러분들 원래 제가 베가가 아닌거 아시죠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제가 원래 베가가 아니에요 베가는 그 경찰보기분에 있죠 걔가 베가래요 이 베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잘못 들어온거에요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있대요 베그는 저 이미 샀습니다 게시 imprisoned 뭐 호오어엏 115 100 1000 100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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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악 안돼 안돼 역전 다 그러니까 우위이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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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닝 시집 어떠십니까 황! 우웨에에에 우우・ 우에 우어 Zum 우아따 당시엔 나 오 폐쌍이 드렸을때 아아 안 돼 안 돼 우에우 우에우 우왜 우웦 일보판이랑 해외판이랑 이름이 다른데 바이슨 박사가 타이슨을 보고 만든건데 소송 걸까봐 해외판은 발록이 된거에요 바이슨 아 그래요? 나도 그렇대요 우리 위닝신님이랑 5전 3선승전이 7전 4선승전이 아니지 7전 4선승전 너무 긴가? 5... 그냥 다섯판 해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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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afe 어? 이거 못때리고 자... 아 왜이렇게 잘 박아 으아아아아아아아 헤잇 우와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 갑자기 왜이렇게 잘해요? 오케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오오 아아 때리는 헤빙이 너무 안좋은데? 브라치 이거 업어치기는 어떻게 하는거 업어치기가 안되지? 아우 어 오오 안맞겼지 맞았asy? 필살기 어떻게 하는거야 필살기 필살기 어떻게 하는거야 필살기 뭐야 캐요 필살기 어떻게 하는거야 필살기 유 루즈 오전 삼선승제 오전 삼선승제 오전 삼선승제 이게 뭐에요 1대1 잡기 약손 약발 같이 누르세요 와아 약손 약발 이게 발 이거 이거 같이 이렇게 오 이렇게 오오 어디서 배웠어요 오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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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 아 stumbled 오케 오케 오 operators 오케 told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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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뒤атель Bismillah ¿Quéная? ¿Ap.E.A.D.O.I GENETTA? ¿No y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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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빠르! 안 돼!!! 필살기는 장풍 두번하고 손인가 발.. 오오 알겠습니다 오 망신 슈퍼니 오셨군요 오 뭐야 나 안들었는데? 오 오케 오케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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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래를 내놔라 오예 오예 두번이야 오오오 오오래 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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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와아아아!!!! 아동겐! 바동겐! 5개. 아. 앗. 아앗. 아앗아앗. 이거 아동겐 할때를 잘 놓아야하는구만 이거. 우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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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놈. 하트. 아동겐. 하아앗. 하동겐. 하동겐. 빗살치 어떻게 쏟는거에요! 빗살치가 안돼요! 빗살치가 안된단 말이오! 우와! 빗살치는 막았어! 오오! 오오 제가 한대 맞으면 죽어 안돼! 에! 어 빗살치 안돋 louder! 빗살치이 안됐대여? 잘 아시는군요 안 careless 아3판 2섬민이면 끝나나보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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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3판 2선씩 한 번 해보자 자 우리 그러면은 3판 2선씩 한 번 해보자 우리 리스님 계신가요 리스님 안계신가 일단 가고있죠 우리 리스님이 오실때까지 가죠 어 우리 윈신님이랑 리스님이랑 아까 또 어느 분이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2D랑 느낌 비슷한 거 같아요 다만 키가 좀 뭐야 버튼이 위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아 내가 안 누른 거구나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 됐다 됐다 오 리스님 계신다 아이고 그럼 리스님 혹시 저 이거 초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이거 반을 만들 줄 잘 몰라서 혹시 이거 한 번만 우리 윈신님이랑 하고서 갈게요 윈신님이랑 딱 한 번만 하고 가보죠 모르는 캐릭터 한 번 해보자 처음 봐봐 오 얘 가이드랑 비슷한데 나시 나시 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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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슨이라고 되어있는거 아 바이슨이구나 바이슨 빈슨이 아니구나 오케 바이슨 가이노사키 이이다로 조만간 스틱 샀어요 오늘 저 스틱 샀어요 오늘 저 스틱 샀어요 비가오느님 저희 단톡방이 없으시죠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스틱 매력적인 거 있다고 귀여운 거 있다고 올렸었거든요 스틱이 4만 얼마밖에 안오고 샀어요 저 올거에요 내일 내일이나 모레 올거 같아요 모레 샀어요 귀엽겠죠 스틱 불합겠죠 철권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슈퍼바리오도 할 수 있고 하얀색사 yo 야이이죠 value 후에에에 gå 빈션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게 꿈살이었어야 으으흐 우아우 던짐 어떡해 으어어 으흐하하하하하하 어 어 안돼 우왁 아니 근데 이거 몸 날리는거 어떻게 하는거지 몸 날리는거 차앰 와 스탱 있으시다고요? 저 스탱 쓸거에요 그러면 개봉기 하나 딱 찍어야겠다 화이트! 와 이거 몸 날리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오 별이다 별! 이거 업어치게 해지 헛뇨! 헛뇨! 으아아아아아앏!!! 얏!! 으응!! 뭐야? 뭐지? 으악 오케이 그렇지 아 나이스 그래픽 많이 좋아졌네 엄청 재밌어요 필살기 게이지에 닫혔을 때 R1, R2 동시에 들어오고 공격하면 파워공격 아 그렇거지 재밌다 재밌어 저도 재밌어 와우와 막았어 와 이거 그 몸 날리는거 어떻게 하는거지 오우 어 내 리스님 알겠습니다 어이 나보다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오우와우 오우 어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웨어 다 준거죠 자 위닝신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운받고 좀 해봐야지 재미네요 십자키로 하는게 더 편한다 십자키가 저도 편하긴 한데 위닝하다 보니까 스틱이 많이 적응되긴 했네요 다들 예전 생각나서 한번씩 해보시네 이거 스트릿파이터가 6까지 나왔나요 몇까지 나왔나요 7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레디 자 위닝신진 수고하셨습니다 연습해갖고 나중에 이길거에요 처음에 다 봐줬죠 재밌네요 엄청재밌는데요 위닝신진 오전삼선입니다 오전삼선승께 위닝신진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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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인가? 캔 오 달... 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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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 발사는 십자키보단 아날로그 스틱이 더 편하지 않나요? 지금 뭐지 스틱으로 제가 움직이는데 이거 그냥 바로 십자키로 움직여도 움직여지나요? 오 아무래도 저도 십자키보단 아날로그 스틱이 편한거 같긴 하네요 역시 게임은 아는 사람과 해요 재미나 좋아 아유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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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뭐야 목 부러졌는데 막 누르고 있어요 나 이거 얘 모르겠어 우와 엄청 잘하시네 오 뭐야 오오오 나갔다 나갔다 하아래 아유 아유 철권은 저도 십자키보단 편하네요 하긴 철권은 막 장풍이나 이런건 없으니까 이 정도 저도 3D보다는 그게 좋긴 한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아유 어이거 나는 캔을 해야겠다 캔이 그나마 좀 하는것 같애 와우 에헤헤헤헤헤헤헤 캔 할거야 캔 마크 하는 중 리스닝 마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마크 하는건데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2D가 쓰니.. 스파2때 다신 얍삽이 엄청 짜증 났죠? 달심 어 이거 뭐야 제가 조용히 지켜보고 싶어 어 왜 바로 끝났어요? 왜 바로 끝났지? 왜 이리 왜 이리로 나와줬지? 제가 조용히 지켜보고 싶어 게임 스트레인전이 없는데 땡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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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구리의 캔을 보여드리죠 노구리 캔하면 무서워요 이게 도복이라고? 이게 도복이 아닌데? 추리닝인데 그냥? 나도 캔이 주케인데 헉 저는 장기 에프 되게 싫어했어요 장기 에프랑 철권에서는 레슬링하는 선수 있죠? 레슬링하는 캐릭터 너무 싫어 잡기 싫어 잡기는 약간 위닝으로 따지면 헤딩 느낌? 그죠? 헤딩 유저에요 헤딩 유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잡기는 약간 헤딩 유저 느낌 헤딩만 따는거야 헤딩만 킹킹킹 오늘만 하실건가요? 어 글쎄요 다음에도 오 뭐해요 왜 안맞아요 다음에도 오 뭐야 아잇 할 기회가 되면 또 해보죠 오케잇 오오오아아앟 오오오 오오오 Ai 오오오 와 아잇 오오 дер 잡히는거 대박이네 이거 로림떡 실신시켜드리고싶은데 우리 개개님쯤이야 뭐 개개님 와봐요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개개님 나 이거 집에서 연습해야겠다 몰래 습하게 건방을 가겠어 지금이야 잡혔어 잡혀 됐다 걸렸다 어라취 얼굴에다가 네 김태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진정한 곳은 패드로 하는거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스틱스 어어 나 스틱스 샀는데 미리 한번 이겼다 우와 나도 잡게 할 줄 알아요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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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좋아좋아 으응 왜 화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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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응 어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으앙 어우 분위기 좋아요 으하하ös hacen 우와! 에너지 타는거 봤어요? 으라지! 한방이다! 크래쉬! 지금 쓰는 캐릭터 캣 맞아요 오우 패드가 기술 임명은 더 잘되더라구요 스파이 연겜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태경님이랑 마지막으로 하고 가면 되겠다 지금 오전 3선 승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1대1에요 지금 1대1 어 뭐야 왜 같은 캐릭터로 되네요 난 좋아 난 캔 좋아 자 심리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 아아! 개! 좋아요 아, 아! 안돼의에에에에에! 어, 에너지 너무 많이 되는데 이거? 우와! 우와, 또 잡힐! 또 잡힐! 우와, 이거 뚫어라 야 죽었다 아니 아, 살았 살았 페에에어어어어.. 라리크 렉맨의 시빌화지가 대박 따거님, 뭐야 구층갔어요? 구층? 아니, 이거 왜이렇게 잡거를 왜이렇게 잘해요? 잡기를 아우, 왜 안 남았어? 아이잏 공격을 하는 와중에 잡히던데 이건? 오케이 장기애플 시청자분이에요 잘해주죠 우와 우와 대박 앵그리더구리 먹고 올게요 자 아직 시간은 아니 아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5판 3선쟁자니까요 두 번 졌습니다 선수 고르려면 나가야 되는거에요 선수 고르려면 선수 고르려면 아 그래요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도 그랬나? 아까 전에도 제가 위닝신님이랑 그랬었나? 아 그랬구나 어 주먹만요 왜왜왜왜왜왜왜 딜레이 캐치를 알고있네요 오 그건 또 뭐에요 저 스파 접속하고 있어요 어 김태형님 방 만들고 초대 날려주시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리 춘리도 약간 기술이 비슷해서 춘리 류는 의상이 이쁘네 캔은 별로다 캔 뭐지 나도 깔아야 하는데 완전 초하수라 맨날 얻어 터짐요 왜왜왜 저도요 이길 수가 없네요 이길 수가 없네요 이길 수가 없네요 이길 수가 없네요 아이디가 노굴 히입니다 N O G U L H E E 노굴 히 얘 계란 던지나요 계란? 계란 던지기 하나 계란 던지기 어 계란 던지기 안하는거야 뭐야 기술 없어 얘 잘 못ể 이거 오오오오 드러시 이거지 이거 우와 오케이 오케이 얍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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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아아앜 뒤로 살짝 모으고 아래로 살짝 모으고 위로에요 아아 오 극혐이네요 극혐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여자한테 숙녀한테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어 계란 나가다 계란 계란으로 날아가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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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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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two 출리 모으기 캐릭치라 그편도 출리도 계란으로 날아가다 이거 二에서도 계란으로 해 나가어 다 계란으로 해 다 이거 그라라라르 오오 partially 이어 Á Á Á Á Á nomination great 퍼르르르르 퍼르르르르 우우우와우 우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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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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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겠는데 이거 딱 누르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어 자 안돼 안돼 오우 자 여기서 볼돌 갑니다 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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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돌하다가 딱 역습하는건데 슬파게 볼돌이지 크 오 2대2 오 지금 할만해요 노구리 자 결승전은 또 캔으로 가야겠죠 캔으로 오 오 할만합니다 이거 캔으로 갑니다 캔 아 류로 한번 가보죠 류 류도 똑같으니까 기술이 이번엔 류로 가보도록 하죠 노구리가 입장에선 노구리가 입장에선 우리 김태경님도 잘하시나 류 오 옷이 다 이쁜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트리거 스킬 오 옷이 멋있어 타라라밍 여기서 승부가 가려지겠군요 초대 어떻게 하죠 어 저도 몰라요 이거 처음 해보던디 아 초보예요? 초대 초대 잘 모르신 어떻게 하죠 저 한식까지 밖에 못하는데 큰일났네 이거 화이트 우와 이거 가잉이야 가잉 오케 우와 이거 왜 몸이 주황색이 되는거죠 roz 어어어어어어어 WIIIIIIIIIIIIIIII demographics 으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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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 한번 봐 우와 비싸게 안 쐈는데 우와아 비싸게 안 쐈는데 네 우리 리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골이가 이겼군요 감자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감자 땡큐 아 지켜냈습니다 봐주셨죠 봐줬죠 첫판이랑 다른디 첫번째판이랑 두번째판이랑 뭐가 다른디 아 요게 뽀록이죠 뽀록 요게 우당탕탕골이랑 비슷한거죠 뭐 자 우리 마지막 게임은 김태경님과 5전3선승자로 가보도록 하죠 점점 잘해진 거짓말 봐줬으면서 대박이죠 콜라 한잔이요 헉 아이고 최석아님 오셨군요 지금 오신거에요 네 우리 최석아님 콜라 한잔 감자 땡큐 집에 가는길에 콜라 한잔 하겠습니다 감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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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오 레벨 8인데요 되게 잘하시는거 아니야 레벨 8이면 역시 사람 때리는건 소질이 있으시네 그럴줄 알아서 당나 아니죠 주먹만님도 조심하셔요 아셨어요 조심하세요 거든 또 경고осс Tracy 오 única 내가 내오는거였구나 오 내가 방장이 된건가 이것ль 자 얘도 누구지 아 배가 안 VMware 배가는 조정을 못하겠소 뭐야 뭐뭐지 자 그래 올 어 그래요 류 고르려고 했는데 있던 선수들 계속 쏴볼게요 자 우리 캠과 류의 대결 이거 298은 뭐죠? 아 2020년 9월 8일 숫자로 나타나는구나 대박 2020년 9월 8일 숫자로 나타나 주는군요 대박이군요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이 연승을 달성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움직임이 다른데요 움직임이 너무 다른데 뭐 왜 이렇게 잘해요 뭐 거의 스틱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너무 잘하시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니 가면 가셔 오오오 뭐야 대박 이거 아예 타이밍을 모두 아시는데 오오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우로연 만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한번만 봐주세요 아메 인우로연 만원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한번만 봐주세요 아메 오케이 오오오오 난 뽀로그로마케 때릴 수가 없네 막 눌러야 되고 이럴 땐 막 눌러야 돼 오케이 누가 쳐버려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폭립 폭립 도둑 4 throwing 바도 덴 lessly 에 Dai 그 무서워 유有 cause 으 으 이게뭐야 이게뭐야 와 이 타이밍 다 알아 이거 어 주먹많니 봐드리겠습니다 어 대박인데 너무 잘 하시는데 오오오오오오 좀 하시는데 오오오오 엄청난 실력자심입니다 오늘 연습했어요 거짓말쟁이 내장 스트리트파이터 고수였죠 점프해서 접근하면 안될 듯 ico- 음.. 이오에에에에에에에에 이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오에에에에에에에에.. Tunbruk 다시! 퀸! 제일 잘 하는 거에도 모자라게 되면 일단 퀸 сист bless 저거 다 먹고 아이디도 만들어주.. 읏! 하핍! 개개님까지 그럼 할 수 있겠다 아마 이거 연달아 세 번 그냥 다질 것 같은데 저 스틱으로 연습합니다 개개님은 스트릿파이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의 실력이 어땠어요? 오락시를 주름 잡던 동네를 주름 잡던 그런 거시기였나요? 우리 개개님 초대가 가능하시면 초대를 날려주시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타이밍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뭐야? 오 왜 어떻게 때린거야? 오와! 아! 아! 우와 이거 일어날때 딱 타이밍 맞춰면 때리시는 이거는 오늘 연습한게 아니여 이거는 딱 일어날때 아두겐을 하시는구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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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지만들겨요 루키치곤 잘하시네요 엄청더 이분 원래 하셨던 분 같아요 제가 할 때는 이거 지금 거짓말하네 거짓말 위닝에서 400점대 부캐가지고 와가지고 저 처음이에요 이러는거 똑같아요 건방이시네 이분 건방이야 건방 건방이시만 우와 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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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유 루즈 노골이 다 굴당하네 한명한테 맞고 있네 뭔 소리야 재미있어 보이네 이거 무료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으셔야 되요 워이 오전 3선승자입니다 자 그만할까요 재미없어서 그러시나 우리 주먹만이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땡큐 다시한번 류 개개님 그 초대하는거 찾으셨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개개인 프라씨 알겠습니다 오 아이디가 굉장히 길군요 저랑 하는게 재미없데요 아유 바로 뭐야 개개님한테 갈걸 그랬다 오오잉 정률쓴이 오오잉 캔빠라스치에서 어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서는 캔이 클롭인가요 사쿠라 샀어요 사쿠라가 뭐에요 벚꽃 벚꽃을 샀어요 벚꽃을 샀어요 와우아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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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어어어어 다행이다 우어어어 안썼는데 우와 뭐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걸 10,000코인이라고요? 스트리밍 워드하면 포인트 모아서 사면 돼요 10,000코인이면 10만원 넘는 거예요? 오케이 꿀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왜 안 되지 하도 돼 오 오 왜 이렇게 잘하시오 껑짜 코인 모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트리밍 어허 왜 이렇게 잘해요 거짓말쟁이 너무 잘해요 오늘 연습한 것만 아니구만 이건 음 음 초대하게 들어가면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음 내일 스파이 연겜해줘 내일은 방송을 안 할 것 같아요 오오 뭐야 초대 왔다 초대 왔다 오 오케이 오케이 되네요 자 우리 개개인 프레시님과 막 게임을 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해보죠 자 우리 초보대 초보입니다 과연 개개인이면 초보이실 것인가 또 거짓말쟁이실 것인가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이게 누군데요 얘네들 누군데요 요즘 다른 방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다른 방에 들어오셔서 초대하신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 모드에서 연습했어요 신용권 콤보요 와우 재넹이 있으시구만 아무 방으로 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닌데 다른 방인 것 같은데 레디도 안됐는데요 제가 방 만들어볼게요 다들 되게 잘하시네요 라운지 만들기 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초대를 서브 메뉴를 누르면 초대하기 여기 있네요 visibility 초대하기 안 되는데 초대하기 안 되는데요 초대하기 양옆 소리 초대하기 안 되는데요 검사합니다 라운지 만들고 기회번호를 일단은 8로 정해놓고 라운지 설정 초대해서 네모 눌러야 돼요 아~~오케오케오케 게겐 플러스님 게겐 플러스님 되나요? 성공 끝 완벽한 노구리에 거시겠습니다 됐죠 초대 간 거죠 나야 배경님 오랜만입니다 땡큐 초대 간거 맞나? 초대 안됐나? 초대 갔죠 개경님 한번 더 보낼게 점프에서 발로 찰 때 강발은 정가드 중발은 엿가드 중발을 섞어서 엿가드 노리세요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초대 간드 옆 아 로딩이 길다고요 스파이디로 네네 스파 아이디 아까 불러주셔서 그거 썼어요 아유 엉덩이 아파라 개개인 프레시니까 우리 3전 2선 승재 가죠 지금 제가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3전 2선 승재 오케이 콜 오케이 중발하면 엿가드 해야 되는 한데요 상대가 심리전 중발을 하면은 중발을 하면은 어떻게 중발이지 세모가 중발인가 아 동그라미가 중발인가 X가 약발 발이 4개나 있어요 4개 4개면은 그러면은 약 약 중 약 중 중강약 쿵돌이 퉁닥쿵닥 탁 강 4개인데 발이 주먹도 4개 5개인 프레시 5개인 프레시 파이터 프로필 보기 6개인 프레시 패키 주름't 어 ? 닭다리먹고 비양 비야 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크 아 닭다리먹고 비약 비орот 노란색 먹고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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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돼지고기 김치찌개 삐약 삐약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김치찌개에 놔두다가 끊임없이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오 오셨다 오셨다 아주 늦게 오신 벌로 내가 아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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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옵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옵션 버튼 옵션 버튼 옵션 버튼 그게 그릴로 구운 호주산 부채살 삼겹살 맛있어 엄청납니다 옵션 옵션 버튼 오케이 드디어 게임을 아주 그냥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보인 척 이러고서 나 두드려 패라고 연기하시는 거 그냥 두드려 패라고 아주 그냥 손발 3개씩이에요 어 손발 아닌데 동그라미랑 X가 발이고 R2도 발이고 L2도 발이던데요 왜 캐릭터 이걸로 돼요 왜 우리 둘다 류예요 나 캐릭터 안 골랐는데 왜 둘다 류지 방 골랐나 너 고른 거예요 내가 고른 기억이 없는데 바로 옵시다 소류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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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잡기를 하신다고 이거 초보 아니시구만 우리 개개님 초보 아니셔 잡기를 하신다고 오오오오 나도 잡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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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이 아니야 오오오오 역전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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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요 왜 안맞아 지금 발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류 대결 계속임 데칼코마니 오케 오케 제가 잘못 방을 만들었나봐요 개개님 죄송합니다 땡큐 우리 류대 류 같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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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비싸게 안쌌는데 뭐야 주먹에서 정기 정기가 막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잡기할때 잡기 들어오면 풀려요 아아 정말요 오 이렇게 풀리는구나 오디도 잡으실라고 했어 오케 오케 잘풀자 잘풀자 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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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거짓말쟁이네 잘 하시네 거짓말쟁이 맞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이거를 아 이거 변경할 수 있구나 캐릭터를 요렇게 되나? 온? 온? 오 요렇게 하면 되나? 레디 주종캔을 못 고르다니 아쉽 지금 거의 10년 만에 하는건데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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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노구리가 이기면은 한 번 더 제가 지면은 종료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레드 킨 아무리 봐도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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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다세 마트 다세 뭐라고 이거 캐릭터에 아주 신중하시군요 어 결국 또 류에요? 이기면 결승 패자는 카운터로 오늘 게임방비 얼마에요? 못질러 죽였어요 재밌네 이거 스틱 사갖고 하면 재밌건데 들어가십시오 오늘 주먹을 보여드리자 워어어어 라운드2 패릭 Ella V스킬도 두번째꺼 그러면 신명권 나가요 오케오케 으와! 뭐야 뭔가 이렇게 잘 잡지? medicine 우와 우와아 우와! 오 깜짝이야 그런거 어디서 배웠어요? 나한테 안 됐는데 우와 뭐야? 제가 한거에요? 안돼!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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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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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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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으아아아아 장풍 쏠때 용권 선풍각 쓰면 장풍 위로 가서 때려요 용권 선풍각이 뭐에요? 요건가요고? 요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가 이거 이거? 장풍 쏴봐요 에에에아이! 맞아요!! 우와어떻게 와 어깨... 와 잘 됐는데 배싸인 것 오유 안잡히지 야하노! 히히! 아잇! 오케! 오 이거 뭐예요? 오라오라! 와우 잡기 잡기 엄청 잘하시는데? 장겜프 하셔야겠거든 장겜프? 나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오 그래도 나 리스님 이겼어요 그죠? 아 우리 개겜프레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습해서 우리 개겜프레시님도 다 이길거야 큰 손이랑 큰 발 눌러서 스킬 다가간거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들켰다 오 이거 맞아요 큰 손이랑 큰 발 다 같이 눌렀더니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 개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오오 오오오 우리 지금까지 봐주신 나 이거 브라더스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 Bye bye. I'm.